개물림 사고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. 만약 개가 으르렁거리거나 꼬리를 세우고 천천히 흔든다면 큰 소리를 내지 말고 뒷걸음질로 자리를 벗어나세요.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행위, 큰 소리를 내거나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행위는 개의 공격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 주변에 있는 물건을 멀리 던지세요.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. 만약 개가 공격한다면 뒷목에 깍지를 끼고 목을 보호한 뒤 엎드린 자세로 몸을 말아 급소를 보호하세요.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기억해 주세요. 개물림 사고가 보 eats에 Education